오피스와 상가의 투자 수익률,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입니다.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올 2분기 상업 업무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2.15%를 기록했습니다.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투자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. 상가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냅니다. 구분 등기가 된 집합상가는 지난해 3분기 투자 수익률이 1.15%였는데 올 2분기 1.78%까지 올라섰습니다.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는 1.14%에서 1.75%로 소형 상가는 1.08%에서 1.56%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. 업계에선 주택시장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